오늘 아침도 춥긴 하지만 추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부산의 기온은 영하 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습니다. 한낮 기온은 8도로 요 며칠 기온과 비교하면 온화하겠는데요. 다만 해가 진 뒤로는 다시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겠습니다.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흐립니다. 지난 밤 사이 중서부 지방에는 약한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경남 서부 내륙에서도 눈이 날리겠고요. 그 밖의 부산과 울산, 경남 대부분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추위의 기세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오늘 아침도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8도, 울산과 창원이 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추위가 길게 이어지진 않아서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